이번 영상은 단순히 언박싱 영상입니다. 리뷰 영상은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파악을 한 다음에 제작을 할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떤 걸 언박싱 할 거냐? 두 개 다 데이티 제품이에요. 타임코드 관련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TCSL1, 하나는 TCS1 키트입니다. 우선은 이거 TCSL1 이거부터 개봉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봉인실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뜯어놨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무지 박스 안에 전용 케이스가 있네요. 박스는 잠시 치우고 이쪽에 손잡이 달려 있고요. 면 소재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크로 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개봉을 해보니까 위쪽에 일단 주머니가 있고요. 주머니 안에 스티로폼 그리고 데이티 스티커 그리고 이쪽 한쪽에는 펜, 매직 펜이에요. 검정 색깔이고요. 자 그리고 메인을 뜯기 전에 이쪽에 케이블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C2A 변환 어댑터가 있고요. 그리고 C2A 타입의 케이블 하나 그리고 3.5mm 그리고 안쪽에는 5핀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 하나. 케이블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본품을 꺼내볼 건데 전부 다 비닐로 감싸져 있고요. 예쁘다. 생각보다는 꽤 묵직한데요. 무게감은 약간 있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슬레이트예요. 슬레이트. 단순히 슬레이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임코드 기능이 내장된 슬레이트이고요. 잠깐 켜볼까요? 여기서 탁 치면은 기록. 크아. 이야, 멋있는데? 음, 뒤쪽에서도 타임코드 시간이 계속 가고 있구나. 위쪽은 원목 재질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안쪽에도 다 원목 처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레이트를 딱 쳤을 때 소리가 되게 듣기 좋은 소리가 납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탁 슬레이트를 쳤을 때 제품의 뒷면에서는 계속 타임코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앞쪽에서는 딱 열었을 때 진행되던 타임코드가 나와요. 탁 치면은 쳐지는 순간에 타임코드 표기가 멈추면서 꺼지고요. 그리고 옆면에 보면 전원 버튼. 위아래로 내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 보세요. 오작동 방지를 위해서 전원부를 가릴 수도 있네요. 이야, 디테일이 좋아요. 그리고 위쪽에는 조작부 위치에 있고요. 레버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 반대쪽 옆면에는 각종 입력 단자가 있고요. 위쪽에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탁 올렸을 때 그 버튼을 올리면 이렇게 위아래 전환이 돼요. 내리면 다시 이렇게. 재밌다. 그리고 전면에는 타임코드 표기를 해주고 있고 이 아래쪽에 작성하는 게 있어요. 매직펜으로 여기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테이크 원, 몇 번째 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화이트보드 같은 거예요. 여기 다 지워지고요. 그 디테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움푹 들어가고 여기 나무 홈 보이죠. 한 손으로 이 슬레이트를 조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저 한쪽 손 여기 있거든요.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오른손 되고요. 왼손도 마찬가지로 왼손 오른손 둘 다 한 손 조작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이거 안 보여드렸구나. 슬레이트 아래쪽에 보면은 배터리 들어가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C타입 단자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를 이 C타입 단자를 통해서 충전도 할 수 있어요. 배터리는 데이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둘 다 꺼내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형태죠? 그 소니 F배터리 같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각각 3350mAh예요. 이렇게 쏙 넣어서 닫으면 끝. 근데 이 C타입 단자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살짝 눈치를 못 챈 건데 좀 어둡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펜으로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야간에 또는 약간 어두운 환경에서 잘 보이라고 여기에도 백라이트가 나옵니다. 딱 올리잖아요.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공간에서도 백라이트가 나와요. 디테일 좋아요. 멋있다. 이거 프로덕션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영화 제작사 쪽에서 굉장히 탐내하실 것 같은데요. 대박입니다. 이거 예쁘니까 일단 뒷배경에 깔아두고 다음 거 개봉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임코드 관련된 제품이고 TC1 키트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밀봉실 되어 있고요. 제가 미리 뜯어놨습니다. 첫 번째 박스를 벗겨내면 이렇게 가방 열듯이 양옆으로 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실리카 젤과 스티커 그리고 간단한 안내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딱 봐도 케이블 들어가 있을 것 같죠.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벨크로 스티커 6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5mm 케이블 하나. 그리고 SDI2 3.5mm 케이블 하나. 다음으로는 5핀2 3.5mm 케이블 하나. 이건 충전할 때 쓰나 보다. A타입 하나와 C타입 3개로 묶여있는 케이블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품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총 3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아담하고요. 빌드 퀄리티가 높아요. 마감이라든지 재질 이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외관을 살펴볼 건데 어차피 3개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한 개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위쪽에 여기 마이크 표기가 되어 있고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이쪽으로 오디오를 수음할 수도 있나봐요. 그리고 조절 레버 있고요. 옆면에는 입력 단자. 아래쪽에는 충전 때 쓰는 C타입 단자. 그리고 또 옆면에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을 키면 타임코드가 흘러가고요. 앞쪽에 타임코드 관련된 상태들을 표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상태 표시 LED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디테일이 있는데 일단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지거든요. 끌 때도 그냥 이렇게 단순히 누르고 있는다고 꺼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진짜 끌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때 한 번 더 누르면 이제서야 꺼져요. 이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죠. 이런 디테일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하슈 마운트 준비되어 있고 또 하슈 마운트 쪽에는 4분의 1인치 나사 홀도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언박싱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저도 이 제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익숙해지고 파악도 꽤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서로 연동이 되고요. 얼마 전에 소개했던 데이티 테오스, 디오스 이 마이크와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참 보여드릴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활하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꽤 오랜 시간 많이 사용을 해 본 다음에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게요.